말이 이렇게 뒤로 넘어져요. 네, 같이 넘어져요. 근데 갑자기 김태희 씨가 탁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. 저처럼 맨 메타를 뛰더니 그 펜스를 한 번에 넘어져요. 김태희 씨가 한 번에 넘어져요. 김태희 씨, 김태희 씨, 김태희 씨, 김태희 씨. 그래서 그게 또 너무 웃긴 건데 제 다리는 벌써 코끼리 다리처럼 막 붙기 시작한 거예요. 엠브란스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승마장이 좀 산골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저희 매니저가 그때 굉장히 열정적인 친구였어요. 엠브란스 못 기다리겠다. 저희 형을 모시고 바로 병원을 가겠다. 저는 그냥 엠브란스 기다리자. 위험하니까. 형 아니에요. 지금 이거 빨리 치료해야 돼요. 잘못하면 큰일 나요. 막 가야 돼요. 그렇죠?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저를 그 차에 싣고 가는데 자갈길을 이제 나가려고 했어요. 상상만 해도 만화다 만화. 시골에 작은 병원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건 뼈가 분명히 부러진 거고 수술을 해야 될지 그냥 뼈를 맞추고 기부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.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이만큼 이렇게 어긋나 있더라고요.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저희 매니저가 또 제가 서울에 잘 아는 병원이 있으니까 모시고 가서 수술을 받겠다. 제가 그럼 서울에 모시고 갈게요. 영화 찍어야 돼요 우리 형은. 대기 불러. 그렇죠. 그래서요. 그래서 급한 대로 부목을 대고 진통제를 한 두 대를 맞았어요. 다시 또 다리를 올리고 서울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. 차를 타고요. 앰브란스 안 기다리고. 수원 쪽을 지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를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로 어떻게 통해서 가면 지름길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래 빨리만 병원에 좀 갔으면 좋겠다. 정확하게 한 시간 뒤에 그 자리를 다시 올렸어요. 그거는 100% 사실이에요. 그랬는데 걔가 더 흥분을 더 하는 거예요. 형 좀 더 빨리 갈게요 이러니까 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니야 미안해. 형 참을 수 있어. 괜찮아. 오히려. 괜찮아. 친정해 친정해.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큰 종합병원이 이제 왼쪽으로 보였어요. 다행이다. 저기다. 가자.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정말 뼈로 유명한 병원을 안다는 거예요. 제발. 제발. 그니까 골절과 정정해과의 전문화들이 병원을 안다. 되게 부담스럽네요. 병원을 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제가 정신이 약간 혼미한 상태까지 온 거예요. 너무 아프죠. 너무 아프니까. 그래서 그래 알았어. 가자. 그리고 약간 이제 막 다리만 부여잡고 막 이렇게 있는데 형 다 왔어야 하더니 어 드디어.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. 드디어. 그래서 한 발짝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많이 보던데요 동네가. 청담동인데. 네. 거기가 저희들이 무슨 무슨 병원 사거리라고 불릴 정도의 되게 유명한 병원입니다. 네. 우모모병원 사거리라고 불리는 데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제 동생은 막 흥분해갖고 빨리 뭐 실천 갖다 주세요 지금 뭐. 배우가 지금 다리가 막 부러줄까. 그 아저씨도 막 흥분하셔갖고 아니 근데 왜 여기로 오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. 거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척추전문병원이죠. 그렇죠. 그래요. 근데 그 친구가 포항에서 올라온 친구였어요. 잘 몰랐지만 강남에서 생활을 하니까. 어쨌든 뼈는. 뼈는 뼈죠. 그래서 저는. 또 그 다리를. 앞에다가. 아 그래서 도대체 병원을 언제 가냐고요. 그래서 5시간 됐어요. 5시간 예. 또 한 블록 한 블록 뭐 좌회전을 하면 거기에 병원이 있다. 거기로 가라. 거기에 갔어요. 네. 거기에 갔더니 뼈를 맞추고. 피를 약간 좀 뽑고. 통기부수를 했어요. 근데 그 시간이 제가 정확하게. 4시 반에서 한 5시. 아우. 예 다 이제 기부수하고 한 거예요. 아침 7시에 승마. 아이고. 아 웃으면 안 되는데. 너무 어이가 없고. 거의 한 7시간 8시간만. 예. 엄블러스 탔으면 한지. 또 그리고 그 매니저분은 얼마나 또 뿌듯해할까요. 아 우리 형을 내가 살렸어.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. 또 있어요. 그 매니저가 또 뭔가를. 심심하시면. TV 켤까요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 키시마. 조금 있자 그랬더니. 아이 키게요 형. 또 그러는 거예요. 시키지 않은 건 잘해.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TV를 켰는데. 야생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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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불판에서. 화면 안으로 몇 십 마리가 이렇게 끄어오는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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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